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가인 가수님의 최신 소식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이죠. 함께 지켜봐 주시고 송가인의 세상을 즐겁게 둘러봅시다. 가수 송가인이 드레스 자태를 뽐냈다. 송가인은 4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현숙 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한 멋진 콘서트에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뻤다. 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무대 위에서는 감동적인 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무대 뒤에서는 함께한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고 덧붙였다.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는 송가인의 모습이 돋보였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미소는 사진을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무대에서는 감동적인 노래와 함께 애절한 표정으로 감성을 자극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송가인의 무대를 보며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팬들은 가인씨의 드레스가 너무 예뻐요. 가인님의 무대는 언제나 최고입니다. 드레스를 입은 가인님이 정말 여신 같아요. 오늘도 가인님의 무대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송가인은 자신의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또한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가인은 최근 들어 연기 활동도 병행하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의 연기력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송가인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하며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게 했다. 이에 대해 팬들은 가인님의 연기도 정말 훌륭하다. 드라마에서 가인님을 뵙게 돼서 기뻤다. 가인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즐겁다. 앞으로도 가인님의 활약을 응원할게요. 가인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가인은 또한 자선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인기를 활용하여 사회에 돌려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최근 활동 중 하나로는 아동복지기금에 참여해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해 팬들은 가인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사회에 이렇게 활발하게 돌려주는 가인님 정말 대단하다. 가인님의 선행에 박수를 보낸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송가인은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녀는 노래와 연기 그리고 사회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송가인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녀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며 팬들은 그녀에게 더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한 송가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녀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팬들은 자신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결국 송가인은 자신의 무대와 활동을 통해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삶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삶과 무대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계속해서 사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